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네티즌상의 요요미씨 요요미씨는 유튜브에 올린 혜은희씨의 커버곡으로 정말 많은 대중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표곡으로는 그림자 나를 꼭 안아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시죠 또 박진영씨와 콜라보로 또 음반을 또 내신 바 있습니다 윤수연씨 가운데 자리하시고 기념촬영을 하고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수연씨도 떠오르는 트로트 신인 가수신데 그곳에 서 계시니까 원로 가수처럼 보이세요 이유는 뭘까요? 축하합니다 사진 찍었어요 윤수연씨 수고했습니다 그림을 받았어요 요요미씨도 축하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래로 행복한 해피 바이러스를 뿜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먹엉 네 먹고 또 오늘 드레스다도 좋으시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꼭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정말 꼭 안아주세요 정말 꼭 앳건 가슴 달래주세요 아하 말해주세요 당신도 자꾸 안념해 아유 몰라 톤닥톤닥 두드려 볼래요 아하 아하 말해주세요 당신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나를 또 안아주세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정말 꼭 안아주세요 정말 꼭 애타는 가슴 달래주세요 당신 가슴에 안겨 아이 몰라 토닥토닥 두드려보네요 꿈일까? 상실일까? 내 두 볼을 꺼집어 볼래요 아하 꼭 안아주세요 아하 말해주세요 당신도 당신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당신 가슴에 안겨 나만을 사랑한다고 아니 몰라 토닥토닥 두드려볼래요 꿈일까? 상실일까? 내 두 볼을 꺼집어 볼래요 아하 또 안아주세요 아하 말해주세요 당신도 당신도 나만을 사랑 사랑한다고 당신도 당신도 나만을 사랑 사랑한다고 당신도 당신도 나만을 사랑 사랑한다고